으아아아아아아악 천만원 와아씨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야 20대 1이었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도 이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국제 중에 목숨을 거는 거야? 156명이 20대 1이니까 거의 한 3000명 지원한다는 소리네 원섭이 개꿈 기사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언제 머니투데이랑 인터뷰 한 적 있는데 이때 인터뷰하고 악플 개많이 달렸는데 자 갈게요 외고 자사고 이어 폐지 수순 국제 중 둘러싼 논란들 자 왜 자꾸 정부는 날릴까? 예 국제 중 외고 화학고 자꾸 왜 모가지를 따버리려고 할까? 이건 왜 그럴까? 왜 자꾸 달걀 귀신 만들려고 할까? 이걸 좀 고민해보세요 영어유치원 그렇죠 사립초 국제 중 와아 거의 재벌삼세 거의 유아인 거의 어이가 없네 유아인시군요 예 영어유치원 킨덜가어든 사립초 나와서 예 국제 중학교 영어 여기서 한 번 와리가리 쳐주고 자사고 특목고로 이어지고 그 다음 하버드 스탠포드 그 다음에 메가서이수학 이 고리를 왜 정부는 이렇게 싫어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가 일반고가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외대보고 나온 사람으로서 좋진 않죠 근데 막 어어어어 막 시위하겠다 앞에서 반대하라 반대하라 잉 삭발시 잉 단식투쟁 솔직히 난 이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감성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애국 보수 뭐냐 적당히 하고 그래도 가슴 한켠에 뭐 제가 무슨 뭐 차별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특목고 가게에서 열심히 저도 중학교 때 뭐 내신 땄고 근데 일반고가 된다?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갑자기 윤계상 이하니가 왜 나오냐 저 아니 특목 중 폐지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연애가 준 게 왜 하냐고 확정됐습니다 초등학생 분들 잘 들으세요 대원 국제중앙 영훈 국제중이 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이분 보세요 멘탈 날아갔어 이분 지금 뭐냐면 지금 아내한테 전화하고 있어 야 민규 엄마 지금 우리 지금 영훈 특목고 저기 폐지됐다 잠깐만 나와봐라 민규야 나와봐라 민규 아빠 나와봐라 민규 아빠 아니 맥겜 중인데요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민규 아빠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해 본 거예요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이게 폐지 수순 그게 뭐예요 우리 애 보내려고 남들 애플 배울 때 어프리셋 가르치고 다른 애들 바네나 배울 때 서프레스 가르치고 영어 단어 외우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자 이런 식의 전화 장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어머님 인정하시 맞잖아 아니야 아 아니야 자유령 사립고 외국 고등학교에 이어 국제중학교가 전환 대상이 된 것이다 볼게요 교육청의 입장은 국제중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 이거 너무 국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교육 문제라는 거 알면서 내 왼손 애는 말하고 날도록 내 왼손 애는 누련 내 왼손 애는 사교육이 안 좋다는 건 알아 캐리어 끌고 다니고 대형학원 수업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흘렸을 때 옆에 있는 애가 나 째려보고 김밥 전구 먹어가면서 6시 반 수업에 10시까지 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안 끝내주고 11시까지 수업받은 그 감성 그건 알아요 사교육에 대한 비관적인 감정들과 이런 것은 내 자네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 왼손에 뉴런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적당히 손하고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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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하고 머리 왜 달라 이거 플라톤이야 어째 이 사교육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는데 그러니까 필요악 같은 존재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이게 억압은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유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팍 이렇게 되려고 하면 팍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자기네들 봤을 때는 국제동 다니려고 영어 킨더가든 뭐 해가지고 난리 피우고 강남 어머니들 모여가지고 또 상의해가지고 어디로 보낼까 그럼 또 거기서 뭐 교육비 투자하고 그게 다 사교육비로 나가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사회에 악현상을 미친다고 생각한 거죠 2025 민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의 연장선상 의무교육 단계에서 연간 천만 와.. 제가 지금 356만원인데 대학생이 연해 700인데 으아아아아아악 천만원 와아C 하지만 국제 인력 양성을 추구하는 엘리트 교육에 만족하는 학생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예서에요 예서식 운영은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아 과 뭐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미적분을 꿰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그 뺄셈인데 마이너스 7 플러스 3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지 그때 이제 멘탈이 처음 흔들릴 때 나는 구분구적법을 하고 있고 이정우식 운영 나는 예서식 운영하고 싶은데 왜 우리나라는 엘리트 교육을 방지하냐 학교 측은 일반중 전환 절차가 시작되면 법적성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똑같은 말이죠 특성화된 학교 측이 필요한지 수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의무교육을 이렇게까지 애들이 근데 또 어린 시절의 재능을 또 키워야 되는 것들 국제중이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계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부모의 지위와 부에 의해 학교 교육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트 교육이냐 평평성 교육이냐 이게 너무 크게 맞서고 있죠 한 달에 100만원 200만 호가한 영어유치 와 이거 거의 뭐 재수 종합반인데 얘들아 조기 영어 교육을 배운 사람들은 사립초등학교에 진학한 후 국제중에 입학해 경쟁을 치른다는 것 그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은 뭐냐면 스미버스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찾아보세요 라떼는 이런 게 없었어요 나 이거 너무 늙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전에 영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방학 때 아침에 전화를 해요 유선전화 요즘 유선전화 상상 인우 학생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어로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막이 필요하나요? 아 왜 이렇게 하는거야? 아 아 아 베트너 아 아 뭐였지 어제가 뭐였지 아 예스텔데이 구몬 수학 저 디딤돌 에헤 링고리고 달린거 아시죠 풀기 싫은 그 감성 예 76 곱하기 34 134 곱하기 356 어머니가 체리들이고 네 저는 풀고 있는 네 적당히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변질됐다는거야 인간의 뭐 욕심은 끝이 없고 돈이 있으면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대원 국제 전역 입학 전역 일반 전역 21 에?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야 20대 1이였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도 이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국제 중에 목숨을 거는 거야? 와 대박이다 156명에 잠깐만 156명에 20대 1이니까 거의 한 3,000명 지원한다는 소리네 원섭이 개꿀이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이과도 탄생하고요 자사고 50 와 장난 아니긴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하고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고등학교 느낌이 다 다른 거 같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 나 진짜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개 썰리네 아 나 중학교 때는 전교 2등으로 플렉스하고 플랜카드도 붙고 있는데 고등학교 와서 4등급 초등학교 때 이미 대원 국제 중 간 애들이 사기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의심이 드는데 그 의심을 바로 빨뜨기 바로 제 뺨을 후려가기는 그 포스 쓸어답네 유치원 때 이미 1년에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영어를 가르치고 사립주 국제 중원 목표로 하는 공부 시키는 부모들이 많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와 이제 반대 의견 갑시다 교육 선택권이 줄어들고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소위 강남파락군 뭐 이거 자주 들었죠 대변되는 지역의 명문학교로 학생에 불린 풍선후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걸 날렸을 때 또 다른 카르텔이 어차피 생긴데 왜 폐지랄야 특목고 폐지 오케이 강남파락군 인더 빌딩 국제 중 졸업 후 특목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주요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선생님들의 열의가 높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국제 중 다니는 내내 만족도도 높았다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을 없애고 하향평주로 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어마무지하겠네요 되게 역설적이다 이게 교육부는 분명히 천만원 해야 되는 거금이 들으니까 가정에 부담이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정작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아 천만수 보낼게요 1억 1억 쓸게요 긁어 긁어 돈이 좀 있는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 된장찌개 안 먹고 애들 교육비 준다는데 니네가 왜 왈가왈부해 국제 중이 없어지면 결국 명문학군 소재에 경쟁력 있는 중학교도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 반면 교육단체들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요 참교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맞는데 국제중 재정치소는 자사고 외국 구제중 폐지처럼 순리했다 순리다 공공성 강화란 시대적 흐름이며 교육부도 자고보면 하지 말고 전국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 일과의 전화 오케이 좀 셉니다 오케이 애들 이러버려 나 날려 오케이 이런 거죠 학교층은 소송 불사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좀 추가드릴게요 하나 더 얘기해 뭐가 있냐면 과거에서 의대 쓴다 하면 여러분들 추천서 안 써주는 거 알아요 100%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학문 가서 석학이 되라 이건데 안 가요 정부가 안 막아도 과거는 알아서 자정작용을 해요 자연과학 가라 가서 그 머리를 거기다 써라 추천서 안 써줘 버려 외고의 이과도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이과반 7개입니다 외고에서 의대도 가요 영어 잘하는 성형외과의사 필리핀에서 오고 I wanna nose to Suzy My nose is need to change it 외고들은 추천서 써줘요 왜 그럴까요 과학고가 서울대를 더 잘 보내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입학 실적을 공개할 때도 서울대 공대를 다 메꿀 수 있단 말이야 의대를 안 보내도 근데 외고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외고가 어떻게 하냐면 아싸리 이과 애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외고가 자정작용이 안 되는 거야 정부도 알아 그럼 외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자정작용도 안 되고 그냥 밀어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날리고 그냥 일반고 가서 경쟁해 이게 바로 네 엄마 2, 2, 3 뭐야 아구마 왜 안 나와?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아까도 생각해? 진짜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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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